마법여행 스페인으로 그리피 선생님, 선생님 계세요? 선생님이 어디 가셨나? 얘들아, 선생님도 안 계신데 함부로 들어오면 안 돼 수리수리 마수리 두꺼비가 되라 얍! 얍 두꺼비 얍 두꺼비 얍꼬비 얍꼬비 얍 두꺼비 얍 두꺼비 얍 두꺼비 어서 나가자 선생님이 계실 때 다시 오는 게 좋을 것 같아 뭐가 이래? 생긴 것만 그럴듯하고 나는요 신선학교 최고의 마법사 타워 이건 뭐지? 아...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어? 안녕 친구들 누구냐 넌 나? 난 세계유행 게임을 안내하는 게임의 요정 지니 게임의 요정? 뭐 어쨌든 간만에 바깥공기를 마시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게임판을 열어서 날 불러준 게 3년 만에 너희들이 처음이거든 저기 저기 그 게임이란 게 뭔데? 아 그래 간단한 거야 여기 이 주사위들을 던진 만큼 말을 움직여서 제일 먼저 돌아오는 사람이 승리하는 세계의 게임이지 자 얼른 주사위를 집어봐 재미있는 게임 세상이 너희들을 기다려 얘들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이거 도로 닫자 뭐? 야 이 재미있는 게임을 해보지도 않고 닫아 정말 후회할걸 나 해볼래 그럼 그럼 이런 기회가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라고 자 힘차게 던져봐 오케이 그럼 한번 꿀팽 그만 가 우와 자 어디보자 일곱 칸 이동이요 응? 우와 으응 워호 청년에 따라 스페인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래요 페인 스페인이로 어째다고? 와 페이지? 뭐 뭐 바이바이 아, 참! 깜빡 잊고 말을 안 했네 떠나는 건 쉽지만 돌아오는 건 절대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? 야, 페르난도 준비됐냐? 으아악! 으아악! 사람 살려오! 내 저럴 줄 알았다니까, 겁쟁 녀석! 야, 가자! 아아! 얘들아, 그럼 가지마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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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여, 여기는... 그... 으아악! 아프라...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으아악!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구해줘서 정말 고마워! 으아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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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겠다! 많이들 먹어! 고마워, 페르난도! 정말 잘 먹을게! 고맙긴! 너희들 덕분에 성난 황소를 겨우 피했는 걸 내가 고맙지! 그런데 너희들은 어디서 온 거야? 하늘에서 뚝 떨어지던데! 우린 저기 구름이 신선 학교에서 왔어! 신선 학교? 그런 곳은 처음 들어보는데? 근데 우리 이제 어쩌지? 돌아갈 방법도 모르겠고! 뭐? 여기도 좋은데! 이런 맛있는 것도 먹어보고 말이야! 그런데 넌 어쩌다 황소한테 쫓기게 된 거야? 어, 어, 어... 그, 그게... 어... 난 투우사거든! 투우사? 우리 아버지는 스페인 최고의 투우사였어! 마을 사람들에겐 최고의 자랑거리였지! 아버지는 나도 대를 이어 투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! 물론 나도 그렇게 되곤... 쉽지만... 난 아무래도 투우에 소질이 없나봐! 멋진 투우사가 되고 싶은데... 어? 페르난도! 그런데 말이야! 투우라는 게 대체 뭐야? 어? 이리 와서 사진 좀 봐! 여기가 마타도로 두 장이야! 이분이 우리 아버지셔! 정말 아버지의 투우는 멋지고 인기도 무척 많았어! 아, 알았다! 빨간 망토로 황소를 골탕 먹이는 게 투우구나? 히히히히히! 골탕 먹이는 게 아니야! 투우는! 히히히히! 원래 하늘에 올리는 신성한 제사의식에서 비롯된 거라고! 자! 단폭한 황소를 얼마나 가까이서 얼마나 아름다운 동작으로 흘려 내밀느냐가 최고 투우사의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지! 히히히! 으, 두개 잘 찐! 음, 준비 됐지! 간다! 으아! 좋았다! 한 번 다! 이야아! 여탈! 아야! 우와! 우와! 멋지다! 우와! 우와, 이런 게 바로 투우라는 거구나? 응, 뭐 진짜 소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투호를 잘하는데 뭐가 걱정이야 이건 홀팽이 밀어준 수레잖아 아까 너희들이 본 그 무시무시한 황소를 멋지게 제압하는 게 바로 진짜 투호야 난 황소가 너무 무섭다고 내일이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진짜 소를 상대해야 하는데 또 비웃음거리만 되고 말 거야 좋아, 그렇다면 내가 도와줄게 자, 기대하시라 보리보리봉봉, 보리보리봉봉 그려라, 나와라, 얍! 어디서 나타나는 거야? 이제부턴 실전 연습, 페르난도 파이팅! 언제까지 도망만 다닐 거야, 돌아서라고, 건박지 말고! 페르난도, 넌 할 수 있어 마음속의 두려움에 떨쳐버려 황소 딸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 마음속의 두려움... 잘했어, 페르난도 겁봐, 너도 할 수 있잖아 그냥 처음이야 어려웠을 뿐이야 어, 근데 황소는 어떻게 불러낸 거야? 신선 학교 학생에게는 이정돈 시간적 먹기지 그런 신기한 것들을 가르쳐줘 자,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빨리 또 연습해야 돼 자, 간다! 자, 다음은 최고의 투사 산토스의 아들 마타드로 페르난도! 아이, 페르난도! 오줌이나 싸지 말라고! 엄마, 젖이나 더 넣고 와라! 한 방에 해치버려, 페르난도! 그래야 할 수 있어, 페르난도! 파이팅! 저 녀석 봐봐 잔뜩 질렸잖아 야, 투사 망신 그만 시키고 얼른 들어와 역시 난 안 돼 어젠 해냈잖아 여태처럼만 하라고! 파이팅! 파이팅! 좋았어, 바로 끌 거야! 예! 아잇! 아잇! 우리 집이랑 비슷하게 생겼지 이곳은 얼음과 눈보라의 땅!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래! 여행? 그게 뭐야?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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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속에 두려움을 떨쳐버려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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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타워와 친구들이 또다시 4차원 공간으로 빠져버렸네요 우리 친구들 앞에 과연 어떤 일들이 또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아잇! 아잇! 넷! 아잇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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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잇! 너 흥지 الد!